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호카오네온의 본디식스 블랙입니다. 2009년 설립된 호카오네온의 러닝완 아이업중 최대의 쿠션을 자랑하는 본디. 그중 본디식스는 이전 버전보다 향상된 미드솔과 통기성이 우수한 어퍼, 호카만의 메타로커 기술로 최고의 착화감을 제공합니다. 통기성과 편안함을 최적화하기 위한 메쉬구조, 편안한 지지를 위한 라이프라 컴포트 프라이밀 섹션, 고정된 착용감과 지지력을 제공하는 내구일 카운터, 재설계된 아웃솔은 무게를 줄이면서 내구성을 최적화했습니다. 투박한 디자인과는 다르게 가볍고 높은 굽에 비해 착화감이 굉장히 좋은 신발입니다. 사이즈감은 런닝용으로 신으신다면 정사이즈, 데일리로 신으시려면 취향에 따라 사이즈업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같은 사이즈라도 레귤러와 와이드 모델이 있는데, 발볼 3mm 정도 차이라 실제로는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먼데이TV 구독해주세요. 이 제품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